이 사주는 개기업에 입사하여 많은 직원들을 통솔하는 지위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신일간 자신이 해묘미 재성삼합 재물을 가졌는데 충미충으로 옥 큰 재물을 자신이 얻었습니다. 축은 급제고 남자들인데 자신은 재물과 권력을 얻는데 남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기일간과 기미월은 해미합으로 자신인데 해묘 미 관살삼합 권력을 자신이 소유하여 무원연 급제 타인과 오미합으로 연합한 강력한 살인 권력집단을 형성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관살, 타인이 가진 인성이 합쳐져 강력한 권력을 형성한 것입니다. 삼합을 풀지 못하여 자신의 감옥으로 변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삼합의 세 글자 중에는 자신을 임묘시킬 수 있는 고, 창고가 존재합니다. 만약 그 창고를 경쟁자가 통제한 상태에서 삼합이 풀리지 않으면 창고에 영원히 갇힐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제사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얼묘일주와 얼묘년은 보금으로 자신입니다. 지지에서 해묘 미 급제 삼합을 이루었는데 미 급제고 권력창고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자신의 몸이 임묘한 급제창고가 닫혔으니 무덤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갇힌 것입니다. 이 사주는 홀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다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경자대원 정묘년 22세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이 학생을 급탈하고 살해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주원국의 무술월 식상고는 경쟁자가 통제하는 권력창고인데 가빈일주 자신이 인 오 술 식상 삼합으로 술 식상고 권력창고에 임묘하여 완전히 갇혔습니다. 술 식상고가 닫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화 식상 자신의 진로나 자기 몸이 술 식상고 타인의 권력창고 감옥에 임묘하여 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연 화 식상 어린여자가 술 식상고 자신의 급제고 무덤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경자대원은 인 오 술 삼합이 움직이는데 정묘년에 병원연 어린여자를 오묘파로 살해하고 묘술합으로 술 권력창고 감옥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주는 정의대원 얼류년 26세에 사이비종교에 빠져서 가출하였습니다. 기축일주 자신이 경신년 얼류월 상관 타인의 재물을 임멸시켜 얻으려고 하는데 기사시 경쟁자가 사 유 축 삼합으로 식상고 자신의 재물창고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경쟁자가 자신의 진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기축일주와 기사시는 사축합으로 동일인물 자신처럼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으로 구분할까요? 기축일주와 기사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축일주는 금 식상 재물을 자신이 임멸시켜 가지려고 하지만 기사시는 축 식상고 자신의 재물창고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해대우는 사 유 축 삼합이 움직이는데 얼륜은의 축 식상고 자신의 재물창고의 문이 완전히 닫히고 진로 금 식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주는 얼사대운 무오년 7세에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쳐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값신일주와 값진월은 신진합으로 자신이며 임자년과 얼축신은 경쟁자입니다. 값신일주와 값진월 자신은 임자년과 얼축시 경쟁자 재물을 진 자신의 재물창고에 임멸시켜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임자년 경쟁자가 신 자 진 삼합으로 진 자신의 재물창고를 붕괴시키고 얼축시 경쟁자와 자축합으로 역폭을 만들어 완전히 값신일주와 값진월 자신을 통제하였습니다. 경쟁자 때문에 진 재고 재물창고가 사라졌으니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고 경쟁자에게 역포국을 당했으니 인생에서 일어서기 힘든 것입니다. 얼사대운은 얼축시 경쟁자가 얼사로 상을 바꾸어서 나타난 것인데 사신합으로 자신을 묶었으며 무오년에 좌우충으로 자축합 역포국을 응기시켰습니다. 자신이 재고 재물창고를 소유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 재물창고에 타인의 재물을 임멸시켜 사용할 수 있고 재고 자체를 열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고가 열리면 풍족하게 재물을 누리면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고가 경쟁자에게 통제되면 자신의 재물창고를 경쟁자가 가져가 버립니다. 이 사주는 갑부로 살았던 여자분입니다. 임술월 임술일 경술시 술 자신의 재물창고 세 개를 진술충으로 무온년 급재고 사람들이 열어주었습니다. 임일간 자신이 술 재고 큰 재물을 진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접촉 진술충을 통해서 얻은 것인데 사람들이 자신이 재물을 얻을 수 있게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주는 인생을 매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임술월 임술일 술 재물창고 두 개를 진술충으로 무온년 타인이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이 사주는 역포국 사주입니다. 무온년 타인이 신의 시 자신의 세력을 이용하여 임술월 임술시 자신을 역포국하였습니다. 술 재물창고 두 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부기가 아니라 무온년 타인 경쟁자가 통제하는 소유물이 되었고 임일간 자신도 무온년 타인 경쟁자의 통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의사인데 처갓집이 큰 부자입니다. 임술일주와 경술시는 자신인데 신의 년 타인을 임묘시킨 임진년 급재고 사람들이 진술충으로 술일지와 술시지 재고 재물창고를 열어주었습니다. 진 급재고 사람들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분은 일지와 시지의 술 재고를 열었기에 아내와 자식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 결혼 이후 사업으로 돈을 계속 벌고 있습니다. 임술일주가 술 재고를 진술충으로 열었는데 값진 시 식상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경신월 무신년 타인들과 신진합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술 재고를 열었습니다. 술 재물창고의 크기가 사주 원곡에서 크지 않아 큰 부자는 아니지만 대운이 화목대운으로 흐르면서 재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 사주는 병신대운 신유대운의 타인의 도움으로 계속 발전하였고 크지는 않지만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술대운의 좋지 못한 일을 많이 겪었고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개해대운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가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정축일주 자신이 축 재고 재물창고를 가졌는데 기미월 타인이 충미충으로 재고를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창고를 타인이 열어주니 타인이 자신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신은 아내와 자식인데 해미합 오해합으로 모년과 기미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년 경쟁자는 기미월 타인과는 오미합으로 좋은 관계지만 정축일주 자신에게는 축 재물창고를 오축천으로 훼손하기에 언젠가는 자신을 극하려는 경쟁자입니다. 경신 대운과 신요 대운에는 축미충으로 축 재고가 끊임없이 열려서 기미월 타인의 도움으로 20년간 계속 발전하였습니다. 임술대운이 되자 모년 경쟁자가 임술로 상을 바꾸어서 나타나 축술미 사명으로 축미충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던 사주원국을 훼손시켰기에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원명리를 설명하였습니다. 해원명리는 지난 500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중국의 자평명리와 2000년도에 새롭게 등장하여 지배력을 가지려는 중국의 맹파명리로부터 한국의 정신문화를 독립시키고자 탄생시킨 대한민국의 명리학입니다. 부디 한국인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운명학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원명리를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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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